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해야지 마음먹고 여기저기 귀동룡하러 다니죠. 뭐 물론 책도 몇 권 사서 읽기도 하겠지만 그게 어디 책 몇 권으로 해결될 일인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도 전국민 모두가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했을 것이고 다들 부자가 됐겠죠. 수중에 모아놓은 돈 좀 있고 의욕은 하늘을 찌르지만 투자 지식은 짧은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가 제발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투자하면 반드시 쪽박차는 세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말 안 듣고 투자했다가 쪽박찬 분들 아주 많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준비한답시고 투자하면 쪽박차는 곳. 첫 번째 오피스텔. 가격이 부담스러운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에다가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오피스텔 한 세 채, 네 채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겁게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돈을 쪼개서 오피스텔을 사면 괜찮겠다 생각한 거죠. 월세를 받아 대출과 원금을 갚아 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제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분상 한 채보다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면 더 재산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 그렇게 쪼개 놓으면 위험분산도 한 듯한 느낌도 갖게 되죠. 그래서 한때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시세차익 규모가 크지 않고 황금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업지구에 짓는 거라서 건설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기존 오피스텔은 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 심리가 같은 돈이면 깨끗한 새 거물에 들어가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가치가 오르는 특성이 있기보다는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래 상업용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에 생기는 세금상의 불이익도 있고 또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이것이 궁금하다 하시면 다음에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한답시고 투자하면 쪽박 차는 곳. 두 번째 신도시 상가 작년 이맘때 눈길을 사로잡았던 기사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규어의 여왕 김연아도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도시에는 상가 수익 4.5% 보장, 상가 투자 최소 5% 수익, 확실한 임대보장을 한다는 홍보분구가 난무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보장하고 임대를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쉽게 생각했다가 평생 일해 모은 노후자금을 잃거나 묶여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상가 임대는 나가지 않고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거 마음이 오죽할까요? 임대는 안 나갔는데 관리비는 내야 되고 아이고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냐 물어보면 주변 아파트들의 입주를 생각해서 미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구입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마 살 때는 아유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입주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이 더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나 봅니다. 몇 달 몇 년이 공실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운이 좋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장사가 안되면 얼마 되지 않아 임차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 시세도 뚝 떨어지게 되죠. 뭐 그 시세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눈물이 쏟아질 만큼 감사할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관리비로 생돈 나가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신도시 상가, 분양 대행사가 아무리 꿀바른 소리를 해도 구입하면 안됩니다. 노후 준비한답시고 투자하면 쪽박 차는 곳 세 번째, 토지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선배 한 분을 모시고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부동산 전문가신데 좋은 땅이 있어서 너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라고 부탁부탁해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기획 부동산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던 터라 사람들이 경계심을 많이 갖지만 이렇게 친구가 다리를 놓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많이들 속아 넘어갑니다. 토지를 살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살 땅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때 제주도 땅 사기 광풍이 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 쓸모없는 맹지이거나 땅 한가운데 남의 무덤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나 또는 하나의 땅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구매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공유집은 기획사에 걸려든 거죠.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로 현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과욕과 남들이 얘기하는 호재라는 것에 솔깃해서 대박 한번 쳐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양심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뜯어말리는데도 오피스텔 사고 신도시 상가 구입하고 또는 어떤 땅인지도 모르면서 덜컥덜컥 땅을 사댑니다. 노후 준비도 좋지만 제발 이런 거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쪽박 잘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노후 준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면 늘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탈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해도 오피스텔, 신도시 상가, 그리고 토지에 함부로 투자하시지 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자, 재세이 초기하고 기능에 이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